야, 드디어 이제 햇볕이 나네? 우와, 햇볕이 나왔다. 진짜 뜨겁구나, 햇볕이. 잠깐만, 잠깐만. 어, 지환이. 응? 어, 지환아. 응? 어, 지환아. 지환아, 너 출발했어?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, 형. 아, 지금 가고 있어? 네, 네. 지환아, 우리가 너를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. 아, 형 너무 가고 싶어요. 마음속에서는 지금, 지금 날아가는 비행 중이에요. 아, 그래? 빨리 뛰어와. 빨리 뛰어래. 아, 선배님 바다 위로 뛰어갈까요, 형? 저기 뭐야, 지환아. 네, 형. 혹시 김치, 김치 같은 거 안 챙겼지? 어, 어떠요? 계실까요? 어, 빨리 와. 제가 저기, 맛있는 젖, 젖갈하고 이런 거 좀 담아주셨어요. 아이고야. 좀 더 빨리 올 수 없네. 그 기장 분한테 좀 재촉 좀 해줘. 제가 빨리 가고, 빨리 가겠습니다. See you tomorrow.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. 필요한 거?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. 그것은 바로 선배님? 그것은 바로 너. 너하고 김치면 돼. 내가 어디구나. 저도 한국을 가지고 출발하니까. 그래. 그래, 좀 이따가. 네. 기다려준다, 더더욱더.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너무 다들 보고 싶고요. 또 만날 생각이 너무 설레요. 아, 지원아. 형! 야, 지원아. 나 왔어. 야, 있었어. 아..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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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다. 반갑다, 캠퍼야. 이게 이렇게 방역을... 괜찮아. 트랩범 두이 대아리. 트랩범 두이 대아리. 형, 저쪽에. 이거 뭐야? 형이. 형, 왔어? 네. 왔습니다. 오늘이 형 고생했다. 아휴... 3초로 있었어. 3초로 있었어.